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도년입니다. 오늘 이런 대한민국의 지식이 데이터로 변하는 이 장소에 제가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과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드시는 분들과 그리고 국가의 도시와 국토정책을 이끄시고 있는 이 두 연구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기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중심에 데이터와 도시혁신, 스마트 도시가 있습니다. 스마트... 예, 됐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1800년대 후반 아직 사진이 나오기 이전의 영국 도시의 모습입니다. 오염된 도시환경 그리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제일 처음 도시에서의 데이터가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2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은 마치 오늘날의 도시의 모습과 같습니다.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도시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질병의 원인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이 도시들이 바로 전기와 내연기관으로 인해서 기존 도시 문제를 없애고 당시로서 첨산기술을 마련한 스마트 도시로 진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의 미래 도시의 상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시민과 국민과 고객이 따라가는 것들은 종합하는 비전 속에서 기술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들이 융합되는 것들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더 앞선 그림인 프랭크로이트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앞에 있는 에어로시라고 하는 그 그림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드론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미래상을 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도시계획과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당시 산업혁명의 결과인 첨단산업과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경험이 지금으로 보면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산업을 시민들에게 공감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며 도시는 새로운 기술의 체험이장과 즉 리빙랩과 테스트레드 역할을 하는 기반이고 소비재 및 재료산업 등 후방산업을 창출하는 전방산업이자 지식산업이라는 게 전통적인 도시산업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건과 건설이 아니라 도시는 지식산업의 결과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학문과 전문 분야에 서구에서 만들어놨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삶은 서구 도시와 기업들에게 로열티나 또는 특허회를 지불하고 온 것들이 현재까지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스마트 도시를 가장 성공적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경제적 역량 건설 역량 그것을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의 결과인 스마트 도시를 실현해 왔고 그것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경제의 발전에 토대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공간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 역할들이 그동안 우리의 첨단산업과 도시산업의 결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도시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문제 우리는 인직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도시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큰 위협입니다. 앞으로 33개였던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43개로 늘고 50만 도시가 현재 958개에서 300개 정도가 있는 1248개 30만 신도시가 250개가 세워진다는 건 인류에는 위기이긴 하겠으나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집트 상형 문자로 도시를 의미합니다. 길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하고 지식이 교류되고 정보가 교류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확산되고 물류가 소통되는 의미로서의 인터섹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 이래로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의 혁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도시의 삶은 결국 그 목적이 행복이긴 하나 그 기반은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의 혁신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 우리는 기존 도시 문제를 바로 첨단 기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서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도 그것에 의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게 과정이 저는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첨단 기술은 미래 기술에 해당돼서 모든 도시가 다 골고루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몇몇 도시들이 이러한 첨단 기술과 지혜를 활용해서 전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나온 모든 미래 도시의 관념들을 점점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고 이미 구글 조회수에서 압도적인 조회수를 갖고 있어서 미래 도시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건 이제는 거의 틀리지 않는 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도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수많은 첨단 회사들이 스마트 도시를 미래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기관들조차도 앞으로의 컨설팅 분야의 산업을 스마트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돈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세계적 정책으로서 EU, 미국 다 이제는 전세계의 도시 방향들을 정책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런 도시 개발이 국가와 공공주도로 이루어온 성과 속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정책이 여러 가지 모습의 변모를 거쳐서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OECD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언택트와 리모트 업무가 가능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택트와 리모트가 가능한 도시들은 빠르면 2022년 후반기 정도면 상당 부분 도시의 회복력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의 회복을 갖게 되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창의적 인재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들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런 도시들의 큰 방향성이 창조적 생산과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고 특히 코로나가 종견된 이유라고 할지라도 이런 스마트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하는 것들이 OECD와 저희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도시는 스마트 도시가 미래의 도시의 모델로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듯이 자율주행차를 부르면 되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유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검은 승용차.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이런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자율주행차를 불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첫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보시는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그간 만들어왔던 스마트 도시의 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타본 사람과 자율주행차를 타보지 않은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미래 기반의 기술들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는 다른 나라 도시들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연구원 여러분들이 해온 이 결과들이 우리나라 도시가 항상 쫓아가는 도시 즉 캐치업 도시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도시에서 보여주고 있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도시로 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용산에 만들어 온 첨단 시제품 제작소입니다. 여기에 컨셉은 바로 크래프트맨쉽과 디지털 첨단 기술이 맞물려지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상암의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 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이아에서 만들어 왔던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새롭게 좀 적용해 본 것들입니다. 결국 미래와 과거가 만나고 숙련공과 첨단 기술이 융합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공과 암마노가 만든 이 곳이 지식의 교류, 경험의 교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지식들이 아카이빙 되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객실 하나 없이 힐튼 호텔보다 많은 방을 운영하고 있고 택시 하나 없는 우버와 우버는 전 세계의 대중교통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 하나 없는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뱅킹들은 이제 전 세계의 금융의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기업들이 있는 곳들이 결국 필요로 하는 것들은 새로운 기반 시설들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스마트 기술 그리고 도시건설의 기술 그리고 가장 창조적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창업자들이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전 세계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스마트 도시를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우리 앞으로 과제이고 그것의 핵심 기반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3G부터 5G까지 올림픽, 엑스포, 그리고 초고속 전철, 스마트페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이 메뉴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도시의 메뉴판인데 이것이 패키징되지 않는 이것이 상품으로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못한 이유들이 저는 그런 통합되지 않는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 기업을 주도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기업들의 창업가들은 결국 도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도시 문화와 도시 자체가 리빙랩이고 테스트 배드이길 바라고 주거와 일하고 살고 놀고가 어우러진 도시 생태계 속에서 최첨단 맞춤형 스마트 인프라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 활동을 보게 되면 가장 스마트한 기술들과 상호 교차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동, 거래, 이벤트, 교류, 유지관리, 장소 정보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기술들은 이동으로 집약을 하고 있고 현재 MIT나 델에서 얘기하는, OECD에서 얘기하는 세계 최첨단 기술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증강현실, 초연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방향성은 인공지능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과 이동이 만나는 것들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는 시대정신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시대정신은 결국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대역병, 그리고 인구 문제 등입니다. 결국 해결 방식은 새로운 대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약과 절감이 핵심이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소통과 연결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에 의한 문화, 인종, 종교 등의 그리고 빈부의 소통의 문제와 함께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의 소통이 이제는 이 모든 솔루션의 핵심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와 5G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반시설이 되고 이것이 AI를 통해서 다시 도시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들이 저의 연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세계적인 상품,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대 정신과 세계적 가치가 이것과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스마시티는 결국 세계적 가치와 연동되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AI가 결국은 미래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 에너지가 될 거라는 것들입니다. 기존 도시의 시설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현재 우리의 전환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것들은 바로 이 스마트 인프라 스트럭처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됩니다. 도로도, 자동차도, 버스도, 지하철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기반 시설, 문화적 자원, 그리고 친환경 자원 역시 스마트 기반 시설에 의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스마트 인프라의 핵심은 5G와 빅데이터이고 이것이 결국 시민 중심의 온 디맨드의 해결책들을 제시해주고 도시가 다시 문명과 문화의 장소로서 사람들에게 맞춤형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의 기반 요소입니다. 결국 5G와 빅데이터가 그 중심에 있고 5G가 결국 더 6G, 7G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더 많은 것들로 실시간 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결국 5G, 가장 빠른 통신망의 핵심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보관이 결국 미래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도시의 핵심 요소로서 빅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모든 도시가 진흥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는 도시의 연료로서 자율주행차, 항공 모빌리티 등 수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제공될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와 자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많은 부처,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공유할 것과 공유되지 않는, 즉 오픈소스와 본인들이 익스클리스비하게 갈 수 있는 소스를 구분을 해서 서로 공유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의 기반이 저는 데이터의 공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수많은 부처들이 협력해서 할 것과 독자적으로 할 것들을 구분해 나간다고 하면 도시는 우리 시스템상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산학, 민관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으로서의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데이터 기반의 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결국 데이터로 전환되고 우리가 해온 수많은 지식적 행동들을 포괄하면서 이것 자체가 덜 틀리고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도시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즉 수요자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의 미래상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악대타까워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이고 20년 전에 제가 계획한 이곳의 현재 바로 이 사진 한 칸에 MBC 본사 SBS YTN 본사 CJ JTBC 그리고 누리금 스퀘어 같은 스타트업들 이곳에서 이 사진 한 곳에 1만 명이 1년에 5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생산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작은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도시혁신 데이터 기반의 도시혁신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생태계 만들기와 목적이어야 하고 그것들은 현재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다시 도시가 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마치 이 연주자들 저처럼 우리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악기 다 있지만 이 전세계적인 연주자들에게 음악을 해석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통합해 주는 지휘를 해 주는 이 비전 마련이 저는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것을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즉 고객에게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고객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연주를 하는 미래의 국토부의 도시정책과 그리고 수요자들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하는 지금 전자통신원이나 관련 부처들의 저는 생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르꼬르비제나 프랭크로이드 라이트가 그림을 그렸듯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시민들이 설득이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설득되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도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도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공감이 자본인 이 시대에서는 체험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 공감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야 바로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도 당연한 도시에서의 공공환경에서의 이론이지만 바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들은 우리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일생을 보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게 되고 첨단 기술로서 우리는 감동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 그 중심에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와 유엔 해비타트는 이제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고 스마트 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연구와 산업과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